네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초대 한 분은 우리 라 성난씨가 인사를 드릴 준비가 되어있군요. 그렇죠. 아 보란빛 엽서. 아 태희씨는 어떤 엽서 편지를 받아봤어요? 저는 핑크색 엽서를 좋아해요. 아 핑크색을 좋아해요. 나는 빨간색 엽서를 받아봤습니다. 바로 이분은 보란빛 엽서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라 성난씨의 무대입니다. 브란빛 엽서 차근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란빛 엽서 차근혜수입니다. 보란빛 엽서 차근혜수입니다. 보란빛 엽서 차근혜수입니다. 보란빛 엽서 차근혜수입니다. 차근혜수입니다. puisqu'하면은 오늘 그대 오수 기다리사여 어둘러 가버리니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헐로진 일기장에 다시 모둘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모둘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모둘 그대 모습 다시 모둘 그대 모습 다시 모둘 그대에 그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껴도 막 다 줄래요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질 수도 풀 수도 없어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만히 있어도 동물이 나요 그 사람 지금 날 찾고 있을까 눈두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대 눈물 씻어줄 사람도 나였으면 참 좋겠어 사랑의 얼굴도 모르면서 누구나 그 얼굴 보려해 그 사랑을 볼 수만 있다면 감춰 눈만 다 줄래요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 그 사람 지금 날 찾고 있을까 눈두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대 눈물 씻어줄 사람도 나였으면 참 좋겠어 그 사람 지금 날 찾고 있을까 눈두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대 눈물 씻어줄 사람도 나였으면 참 좋겠어 나였으면 참 좋겠어